참깨라면 참깨라면 와 진짜 라면이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진짜 근데 꾹 참고 있었는데 이야 드디어 오늘 라면을 먹게 됐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어서 꿀조합들 다 끝장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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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정도면 맛있다 끝까지 먹다니 너무 맛있다 맛있네요 와 참깨라면에 치즈 이야 치즈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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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와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? 라면이? 라면 맛있긴 했는데 이야 이거 레전드인데? 거의 제 인생 음식인데 이거 차가운 져가지고 계란찜 먹어보자 계란찜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? 맛없을 수가 없는데? 뜨거워 어 근데 양이 많다 이거 작은 컵으로 했거든요? 아래는 촉촉 보들보들한데 위에는 꼬들꼬들한 라면의 식감이 잘 어울려요 짜증나게 크게 뜨거워 너무 맛있어서 상큼한 고기 조금씩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드셔볼 너무 맛있고요 너무 맛있긴 한데 오늘은 라면이 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게 드셔볼내라 너무 맛있다 참깨라면에 치즈가 진짜 잘 어울려요. 잘 먹었습니다. 만족!